한빈이가 도전합니다. 네 한빈이네. 수고하세요. 신혜빈 씨. 자 한번 해볼까요? 문제 읽어주세요. 부엌방 전체 회식이 끝나고 누군가 계산을 해야 될 상황. 아 그렇죠. 과연 한빈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 회식이라는 게 방송에서 뭔가 회식하라고 자금이 나왔을 때 돈이 나왔을 때 하는 회식이 있고 우연찮게 하는 회식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회식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돈을 누가 낼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번 멋있게 보이려고 내가 슬게 하며 계산한다. 아하 1번 혼자 내긴 부담스러우니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내자고 제안한다. 아하 3번 누군가 나설 때까지 버티고 앉아있는다. 버티고 앉아있다. 4번 가장 어른인 MC 이현규에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계산을 꺼놓는다. 5번 이미 자리를 뜨고 없다. 아하. 아하. 제가 봤을 때 신영일 씨의 성향은요. 절대로 1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슬게 하고 자진해서 절대로 나서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저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건 1번은 절대로 아니에요. 4번도 아닐 것 같아요. 4번도 아니에요. 4번도 아니에요. 나한테 잘 먹었습니다. 절대로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해. 후안을 생각하고. 그럼요. 그렇게 못해. 2번 아니면 3번. 2번 아니면 3번. 아나운서니까. 자. 아이는 우리 신영일 씨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신영일 아저씨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신영일 아저씨가 들어가세요. 도망갈 것 같아? 이미 자리를 뜨고 오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아낄 것 같아서. 아우 배야. 아우 배야. 하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갈 것 같아. 연주 군이 관상을 잘 봐요. 아하긴 원해요. 자 중혁군. 저런 상황에 아빠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번 아니면 4번. 1번 아니면 4번. 아니면 경경왕에게 계산을 떠넘긴다. 한 번 자라야 해. 아 한 번 사도 한 번 사겠다. 제가 볼 때도 1번 아니면 4번인 것 같아요. 유민아 아빠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3, 4, 5번인 것 같아요. 3, 4, 5번 아빠가? 이야 버티고 앉아있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리를 떠버리고. 아니 나쁜 건 다야 그게. 아이들도 주니어들도 민감하네요. 그러네요. 처음 알았어요. 아이들도 이렇게 음식을 먹었을 때 누가 돈을 내는 거야. 그런 거 신경 쓰이나봐요. 신경 쓰이나봐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으러 갔을 때. 미동군? 아빠가 내지 않으면 아저씨가 내면 많이 먹고 아빠가 만약에 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먹을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많이 먹어요? 저는 2경기 하잖아요. 아저씨가 낼 때 많이 먹고 아빠가 쏠 때 조금 먹는다고요? 아 한 개만 먹을 거예요. 아빠야. 아휴. 아미가 알뜰이다 야. 자 리온이는 엄마가 저런 상황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솔깨하면 개선한다. 내가 솔깨하면 개선한다. 저는 거의 그런 민망한 상황을 못 견뎌. 우와 그러면은. 콜. 가자. 오케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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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 때 안지만 제가 와서 개선할 것 같아. 요즘 남편 힘들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한빈이 얘기도 들어보죠. 어른들 얘기 들어가지고 아빠가 좀 돈 내기가 귀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아빠는 5번을 할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친합니다. 왜냐하면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돈도 많이 쓰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요. 자 신영 씨 선택을 보죠. 신영 씨. 헤드폰.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자. 솔직하게. 붕어빵 전체 회식이 끝나고 누군가 계산을 해야 될 상황.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정말 솔직히 이미지. 누군가 계산을 해야 될 상황? 제 생각에 아빠는 5번을 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왜냐하면. 친합니다. 왜냐하면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돈도 많이 쓰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나는. 나는. 가장 어른인 MC 이경규에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계산을 떠넘긴다. MC 이경규에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계산을 떠넘긴다. 아 그래요? 왜 그러는데. 아니 저 이건 당연히. 사실 이경규 씨가 녹화 끝나고 회식 같은 걸 좋아하시는데. 그 분위기도 주도하시지만. 저는 항상 듣기를. 계산을 잘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제 회식을 하게 되면. 보통 저 우리나라에서는 윗사람들이 내잖아요. 아 그럼요. 최연장 자고. 그리고 지금 딱들 보면 이렇게. 아빠들 중에서도.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요런 걸로 감안하면 쭉 다 회식을 해도. 제가 회식비 내는 건 앞으로 한 2년 뒤 정도. 합리적이지. 그 정도일 것 같아요. 한빈 군은. 그럼요.